안녕하세요. 47회 신체 손해 사정상시했던 양종렬이라고 합니다. 29살이고요. 건설 현장 직으로 8년 동안 근무했고 업을 정리하고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합격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인스티비 학원 생각부터 났거든요. 사실 학원이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걸 떠먹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뻤고 합격을 위해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전 올해 4월부터 시험을 준비했고요. 2월에 응시일을 하고 진행하던 일을 마무리한 뒤에 4월부터 2주간 1차 시험을 준비했고 1차 시험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진행하던 건설 현장을 마무리한 뒤에 5월부터 3개월 동안 2차 시험 준비했습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너무 부담이 많이 가는 일이라 언젠간 다른 일을 해야겠다 너무 늦기 전에 라고 결심을 하고 있던 터에 전문직 자격증들을 좀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주변에서 많이 하는 노무사일 수도 있고 세무사나 회계사일 수도 있는데 마침 주변에 다쳐서 아무래도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다치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받으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이게 무슨 직업인지 좀 궁금증이 들어서 찾아보다가 24년 2월에 1차 시험 지원 기간에 급하게 지원을 넣고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확한 계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교재를 사야 시험 준비를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교재를 알아보다가 네이버 블로그였나요? 인스티비가 업계 1위라는 글을 한 게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는 인터넷 강의를 들을 생각이 딱히 없었는데 학원 강의라든지 교재를 살 거면 그래도 업계 1위에서 만드시는 교재가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 교재를 공부했고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됐거든요. 2차 시험도 교재를 구매할 때 당연히 1차 때 구매했던 인스티비로 구매를 했고 교재를 보다 보니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건 강의 없으면 택도 없겠다. 교재를 인스티비로 샀으니까 그때는 강사님이 어떤 분이 계신지도 제가 특별히 몰랐거든요. 그냥 책으로 마음에 들었던 강사님 강의를 빅포 과정으로 수강을 했고 그러다가 7월 끝날 때까지 인스티비와 함께 하게 됐던 거죠. 1차는 제가 원체 짧은 기간 동안 준비를 했다 보니까 사실 정보도 없었고 안 붙으면 말지 못 붙으면 다시 일하러 갑시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사실은 일주일 정도 인스티비 교재 3권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손해사정 이론을 읽어보니까 아 이건 기출문제에서 살짝 문제은행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문제은행만큼 쉽지는 않겠지만 좀 어려운 문제은행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출문제를 바로 풀었거든요. 1회독을 한 이후에 기출문제를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풀었던 것 같은데 사실 안 풀리죠. 문제도 다 틀리고 50점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은데 기출문제 계속 풀다 보니까 점수가 오르더라고요. 조금씩 공부 방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한 후에 기출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유형을 익히고 내가 봤던 지식들을 색인화해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1차 합격에 유용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들 공부 방법은 좀 다르시겠지만 저는 기출문제 쪽에 좀 방점을 찍는 게 합격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1차는. 전 2차 공부법은 워낙 짧은 시간에 거쳐서 준비했기 때문에 제 자아는 없었거든요. 하라고 말씀 주신 대로만 했거든요. 강의 과정을 그대로 따라갔다고 봐도 무방한데 제 스스로 서브노트를 만들거나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주신 자료로 공부하고 공부하라는 대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기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김유나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아마 강사님들 중에서 의학이론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알려주십니다. 이거 외우세요 하는 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저거 외우세요 하면 그거 외우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분 말씀 듣고 외워서 간 문제 중에 7개인가가 이번 시험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거나 아니면 타학원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들춰보시거나 아니면 그 두꺼운 책들 있지 않습니까? 600페이지 넘는 그 책 굳이 이 중에 어딘가에 시험이 나오지 하는 마음에 꾸역꾸역 읽는 게 별로 좋은 생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찝어주시는 것들 가운데 문제가 나오고 보니까 이 시험이 47회잖아요 벌써.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있고 우리가 의사 시험을 보거나 약사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딥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김윤아 교수님이 만들어주신 200페이지짜리 서브노트만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70점 넘길 수 있더라고요. 책임근제 과목은 사례와 약술이 복합형으로 나오는 시험이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행동을 한 시험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태훈 교수님의 기본서 말고 두 번째로 나왔던 책 있잖아요. 사례 70집, 약술 80집였던가요. 사례 70집, 약술 80집. 그 책이 너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유형들을 반으로 딱 나눠서 50대 50의 비중으로 딱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거 문제 70집 풀고 나니까 사례 부분은 유형화가 많이 됐던 것 같고 약술 80집은 거기서도 또 한 60개 정도는 떼어주시던데요.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만 집중적으로 외울 수 있게 훈련을 시켜주셨는데 그 중에 두 개가 나왔습니다. 20점에서 30점이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기본서만큼이나 중요하다 생각되는 그 책이 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다른 책은 보지도 않았어요. 기출문제나 좀 풀어봤고요. 자동차 보험은 정말 어려운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수님이 없었으면 저는 40점을 못 맞았을 것 같아요. 제가 혼자 공부했으면 무조건 과락을 받았을 것 같고 박세원 교수님이 워낙 독자적인 학습 방법으로 알려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거 그냥 온전히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을 자동차 보상 실무를 담당하신 분이 아닌 이상 다른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저는 도무지 안 들거든요.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듣고 계신 교수님이 제시해주시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사실 합격을 위한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보험도 다양한 유형이 있죠. 실손보험도 그렇고 장애분류표도 그렇고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형들 때문에 좀 길을 잃고 헤매시게 될 수가 있는데 계산문제의 디테일을 깎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과목보다도 디테일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재산보험을 잘 보기 위해선 1교시, 2교시 안 망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멘탈을 유지한다면 공부 방법보다 오히려 시험장에서 시험 칠 때 컨디션이 더 중요하다 생각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 위주로 계속 점검을 해나가시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학원 강의를 같이 듣지는 않았고 모의고사 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이전 기본 강의, 선행체마, 문제풀이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팔로우업을 한 다음에 모의고사를 직접 들으러 왔어요. 이 과정이 도움이 많이 된다는 사이트 배너를 보고 왔거든요. 첫 교시가 의학이론이었는데 좀 저는 많이 감탄을 했습니다. 이 모의고사 강의를 안 듣고 시험을 보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시험 합격의 50% 이상은 이 모의고사 강의가 도와준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도 의학이론 모의고사가 단연 합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의학이론 모의고사에 대해서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도 이 5주 동안 의학이론 모의고사 듣고 나면 그리고 김윤아 교수님이 집어주고 문제로 제시해주고 강의해주셨던 것만 보고 들어가면 6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의학이론은 공부 열심히 하셔서 70, 80점 가까이 맞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긴 한데 60점 넘는 시험이잖아요. 저는 정말로 그 모의고사만 들어도 60점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정확하게 기출 예상 문제를 짚어주시고 상세하게 해설해주시고 또 2시간 동안 강의를 끌고 나가시는 흡인력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들을 때도 제일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한 100분 넘게 와서 들으셨던 것 같고 그 중에서는 올해 시험에 매진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그냥 경험을 하러 오시기도 하더라고요. 한 가지 첨언 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오셨던지 간에 답안지는 내시면 좋겠습니다. 첨삭을 워낙 상세하게 해주셔서 답안지를 안 내고 그냥 문제만 풀어보러 오시는 거는 조금 이제 효용을 챙겨가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뭐가 됐든 답안지 내고 첨삭 상세하게 받고 학습에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른 수험생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자동차 보험을 뽑으시잖아요. 저도 자동차 보험이 제일 어려웠고요. 꽈락을 맞는다면 이 과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과목이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례 문제가 단순 계산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책임근제 과목은 사례 문제에 저는 6할, 7할, 8할이 다 계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 보험은 유형화가 적절히 되어 있지 않으면 계산이고 뭐가 할 것도 없이 포인트를 하나도 못 잡고 정답을 제대로 써낼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그 유형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상 담당자시라면 그 유형화가 다 돼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에도 수십, 수백 건씩 쏟아져오는 건들 수임하시면서 그리고 보상 실무를 하시면서 나온 결론이 있으실 테니까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거는 강의를 안 듣고서는 도무지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독학이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서들도 200페이지, 300페이지를 넘어가는 책들이 잘 없고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보통 약관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독학을 시도하지도 않았지만 독학을 시도하신다면 그건 탈락하러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약술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약술이 많잖아요. 이번 시험에도 약술이 6문제가 나왔고요. 그 많은 약술을 요약해 줄 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만 공부할 게 아니니까. 박세현 교수님이 약술을 마지막에 한 40개 정도로 요약을 해주셨거든요. 자동차 보험은 약술이 한 페이지 정도로 짧게 쓰는 거다 보니까 40개 정도만 할 만했던 것 같아요. 그 40개 중에서도 20개 정도는 집중으로 꼽아주셨고 그 중에서도 10개 정도는 A급으로 뽑아주셨었는데 그 10개 중에서 문제가 당연히 나왔죠.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 문제가 나와서 어? 정말 나왔네? 하는 마음에 약간 벙쩌었을 정도로 그 문제가 똑같이 나왔을 정도니까 강의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 너무 어려웠어요. 꽈락 안 나와서 다행히. 저는 60점은 기어이 못 넘겨서 아쉬웠어요. 자동차 보험. 가장 재밌었던 과목은 마찬가지로 의학이론으로 많이 꼽으실 것 같아요. 신선하고 실생활에 접목할 여지도 많고 공부를 하는 대로 점수도 정직하게 나오고 또 고득점의 키라는 말씀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다들 재밌게 공부하실 것 같은데 저도 재밌게 공부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좀 멈췄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이것만 할 것 같아서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의학이론 공부를 하시다가 너무 재밌다 싶으시면 좀 브레이크를 거는 것도 수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오히려 그것만 하게 되거든요. 저도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마음으로 의학이론 준비를 좀 눈물을 머금고 끊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하려고요. 제일 어려웠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강의 과정이 열리는 23년 10월부터 수험을 준비했다면 학원에 오는 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터넷 강의는 아무래도 주의가 산만해지기도 쉽고 배속으로 돌리거나 강의를 듣다가 지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학원 꾸준히 오시는 분들은 학원에 계속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가다 인터넷 강의에 와서 들으시는 분과 상호작용하시는 게 녹음되기도 하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시작이 너무 늦어서 5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전부 2배속으로 들었었거든요. 가능하시다면 학원 강의를 들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모의고사만 병행을 했습니다. 모의고사는 반드시 오시면 너무 큰 결실로 돌아올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모의고사는 인터넷 강의는 안 들었습니다. 그 이전 과정까지는 인터넷 강의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모의고사의 핵심은 첨삭 그리고 그 첨삭을 피드백하면서 스스로 1, 2, 3, 4, 5회차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면서 자신감을 얻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전과 가까운 연습을 하고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오르거든요. 강사님들이 모의고사를 점수가 좀 오를 수 있게 배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3주 남고 모의고사 과정이 끝날 즈음에 자신감이 좀 붙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큰 것 같아요. 실전과 비슷한 경험을 해서 익숙해진 상태에서 자신감을 끌어올리고 가서 어 나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시험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멘탈을 다잡아 준다는 의미에서 모의고사는 저희가 드리는 값어치 이상의 보상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 강의와 인터넷 강의를 병행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모의고사는 현장에 와서 한번 보시라. 지나치게 멀리 계시는 게 아닌 이상. 그런데 제가 강의 모의고사 중간중간마다 휴식시간에 들어보면 청주에서도 올라오시는 것 같고 지방에서도 KTX 타고 올라오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검증된 과정이란 얘기일 테니까 망설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모의고사는 가산동에 와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4월에 인스티비 홈페이지에 와서 합격 수기들을 몇 개 읽었고 이런 인터뷰 영상도 몇 개를 봤거든요. 의구심이 좀 많이 들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사실 기간이 너무 짧았고 보편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의구심이 좀 들었던 것도 사실인데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거나 공부에 엄청나게 큰 재능이 있어서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공부를 했던 것도 또 아니거든요. 연애도 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만나고 맛있는 밥도 먹고 하면서 준비해도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년에 이 영상 보시는 분 계시더라도 올해는 글렀다 내년에 열심히 하자 보다는 올해도 합격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준비하시면 저는 어떻게든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든 되는데 인스티비가 큰 공헌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에도 인스티비가 큰 공헌을 할 거라고 믿어 오심치 않으면서 응원의 말씀 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